전세계 대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다는 건 현재 전쟁 상황이 그 밖을 참혹하다는 걸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좀 고통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 공습으로 숨진 엄마에게서 응급수술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마저 결국 숨졌습니다. 긴박한 출생과 더딘 발달로 숨진 건데요. 위기의 아이는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기가 뼈에 거죽만 있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이 아이도 숨졌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성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품을 잡으려고 바다로 달리다가 빠지거나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여성의 속옷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욕보이는 영상까지 돌면서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위가 과거에 베트남 전쟁 때 반전 시위를 닮아가고 있다는 표가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 반전 시위에 단초가 됐던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콜롬비아 대학. 네. 맞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대학이 1968년 4월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하면서 68혁명의 불씨를 당긴 바로 그 대학입니다. 딱 56년 만에 다시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반전 시위가 온 겁니다. 그 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결국 민주당에서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도 미국의 대선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 만약 무시할 수 없을 테고 이스라엘 역시 인질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하마스가 최근 공개한 인질의 모습을 보면 더 처참합니다. 손목 위쪽이 절단된 상태로 영상에 등장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협상에는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6주간의 휴전을 주는 대신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노약자 인질 33명을 풀어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연일 라파 공습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는 긍정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을 중동에 급파해서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휴전이라는 점에서 이후에도 앞서 보신 것 같은 비극들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